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정부가 연내로 국적 크루즈 선사를 발촉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은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중으로 한국과 일본의 주요 관광지를 기항하는 국적 크루즈 시범 문항을 두 차례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광지능 개발기금 융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크루즈선 매입자금 지원, 크루즈선 운송사업에 대한 톤세제 적용 등 국적 크루즈선사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합동전담팀을 구성해 국적 크루즈선이 취항할 때까지 국적 면허와 허가신청 등의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를 찾는 크루즈선이 불편없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산, 인천, 제주, 속초에 2016년까지 전용부두 5선석을 확충하는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추진됩니다. 유기준 장관은 연내 국적 크루즈선사 1개 이상 출범, 크루즈 관광객 120만 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300만 명을 달성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크루즈 강국으로 우뚝 솟을 수 있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